힘 있고 젊었을 때 봉사한 시간을 노후에 찾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원봉사 은퇴은행, 이른바 실버뱅크라고 하는데요. 세종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자원봉사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30여 년을 자원봉사에 매진했던 민혜식 할머니. 팔순을 넘기면서 관절념으로 집안일마저 버거워지자 자원봉사 은퇴은행의 정리 포인트로 도미를 불렀습니다. 엄두도 못 내던 청소와 창고 정리까지 이루어져 구석구석이 다 환해졌습니다. 옛날에 봉사에서 고장은 했지만요. 고장이라고 생각했건 아니에요. 보람이라 했죠, 보람. 보람이라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도민은 후배 자원봉사자로 선배를 돌보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자원봉사 선배도 돌보고 또 자신에 대한 투자라 기쁜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좀 더 우리 생활에 질 좋은 그런 삶을 노후 생활을 좀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세종시가 만든 자원봉사 은퇴은행입니다. 젊었을 때 봉사한 시간을 노후에 찾아 쓰는 건데, 자원봉사자가 봉사한 시간을 1365 나눔 포탈에 정립했다가 만 65세가 되면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시스템입니다. 누적 시간이 100시간 이상이면 가사도움이나 말벗, 1000시간 이상이 되면 간병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세종시는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집수리 등 항목도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확대시켜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묵묵한 헌신에 보상을 선물하는 은퇴은행이 자원봉사의 의미를 값지게 하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김세범입니다. æi